오 뜨거워 집이 말라서 그렇게 해서 근데 또 3분 동안 나는 집캠이 찍히잖아 이게 나도 무시적으로 집캠 몰라? 너무 뜨거워 아 진짜 미치겠네 와우 멤버도 소개해 언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올라온거지 정확히 3번 몇초에 그래서 나는 정말 속상했어 내가 이겼구나 그래서 왜 뭐 근데 비밀도 이쁜데 챌린지가 대단하졌대 멤버들이 다같이 해줬잖아 맞아 맞아 한 번씩 해줬어 전남단 챌린지 허용이잖아